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딱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딱지 접는 방법은 한국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구요 해외 구독자분들은 how to make 딱지 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영상이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지금은 딱지 만들기 전에 그림을 그릴 위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종이 크기는 a4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얼굴을 그려 볼 건데요 측면 얼굴을 그릴 거에요 기본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시겠다면 위쪽 링크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화체로 그려 볼게요 얼굴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그렸다면 여기에 맞춰서 원하는 느낌대로 그려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결 구도로 만들면 어울릴 것 같아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빨간색과 파란색 딱지가 나오는데 저도 상반되는 이미지를 구상해 봤습니다 두 개의 딱지를 만들건데요 제가 패션은 잘 모르지만 그 후드티를 입고 서로 랩배틀을 하는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다 했다면 펜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덧칠해 줄게요 요즘 그리는 펜은 스테들러 피그마트 라이너 0.8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년필은 다이소 잉크팟 만년필로 디테일한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잉크가 다 마르면 깔끔하게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이 종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린트용 A4 용지인데 A4 용지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A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밋밋한 후드티에 간단하게 디자인적 요소를 그려줍니다. 제 아이디, 제 닉네임, 조명을 적었습니다. 가끔씩 왜 아이디가 조명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렸던 별명입니다. 친구들이 불렀었던 조명, 조명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위를 보고 있는 측면을 그릴건데요. 사이드위브는 사실 위를 보고 있던 아래를 보고 있던 그리는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목의 각도만 바꿔서 그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자 캐릭터로 그려볼건데요. 이 남자에는 약간 아까 이전 여자 캐릭터가 화가 나서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캐릭터는 살짝 무시하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만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드로잉 루틴이라고 적었는데요. 나중에 따로 드로잉 루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거에요. 남녀를 굳이 나눠서 대결시키려는 의미는 아니고 잠시 사랑싸움을 했다고 생각해주세요. 늘 러프하게만 그림을 그리다가 깔끔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손이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린겁니다. 다 그렸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채색을 하지 않은 이 느낌도 좋은거 같은데 중간에 스캔을 해둘걸 그랬어요. 이번에는 채색을 해볼건데요. 저는 신한 마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마커는 진짜로 구입한지 10년이 더 된 마커입니다. 재료 욕심에 여러 종류의 마커를 예전에 사놓았었는데요.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나오네요. 마커로 채색하는 방법은 잘 몰라서 그냥 색만 깔끔하게 칠하자 라는 느낌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을 위한 마커 색상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저도 사고 싶어요. 기본 구성으로 이루어진 마커는 다양한 색이 있지만 피부색으로 쓸만한 색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마커로 채색을 하고 있는데 눈 밑에 보라색 자국이 생겼어요. 알고보니까 종이 밑에 마커 자국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한 장 밑에 대고 그려야 했는데요. 나름 이 느낌이 잘 어울려서 그냥 그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는 마커의 매력을 아니 마커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색만 깔끔하게 입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작업 채색을 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물론 이것도 핑계겠죠? 자 기본 밑색이 깔린 두 그림에다가 그레이 계열의 마커로 셀식 채색으로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채색을 다 했다면 이제 실제로 딱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도 조금 빠르게 돌릴게요. 딱지 만드는 방법이라고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꼭꼭 눌러주고 완성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딱지를 만들게요. 자 둘 다 꼭꼭 눌러주고 저만 살짝 보고 한번에 짠 하고 뒤집어 줄게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만들어본 딱지였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딱지를 가지고 실제 딱지치기를 해봤는데요. A4 용지가 너무 얇아서 그런지 어깨가 빠질 정도로 쳤는데 잘 뒤집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딱지 안에다가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넣어주면 더 쉽게 딱지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딱지치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딱지를 만들었는데요. 딱지 만드는 법을 등장 그림 그리기 영상이었습니다. 간만에 저도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Ama은omer 내 prolog의 기쁨을 사려고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